맛있어? 다행이다 빙소스를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일본의 가태식을 어머니가 만들어볼까 생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여러가지 가져왔어요 이게 토프 이게 가장 작은데 이거 이게 가장 작은데 그리고 일본의 고음 맛있어 고음 이거 맛있어 이거 가져와서 좋았을때 솔직히 이거 어머니가 이거 3일 전에 어머니가 만들었던 고음 한국에서는 고음이 맛있지 않지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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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일본의 마요네즈 우리의 레저코 근데 레저코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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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당면이 없나요? 검사 집 넌 마요네즈 magnes gov 곱 미니 많이 미니 Note 아니 어 ces 엄마 저녁만들아주려고 했는데 거기는 고기가 없어 고기 무슨 고기? 불고기 용이나 그런 고기 시장 갔다 올게 추워 지금 많이 추워? 응 이거 그리고 온거야? 이거 이제 다 완성된거야 예쁘다 뭐야? 호박이야? 호박이다 호박 괜찮지? 엄마 집에 양파 있어? 아? 응 있어 갈게 아까 만든 떡볶이 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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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 카레 650 아, 생각보다 거의 1일이나 2일 정도 小지 not 나잉 만들게요 양파 없어? 네 네 만듭니다 근데 나 요리 잘하는 거 같아 잘해도 이거 다 해먹었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잘 안 해먹어가지고 안 해먹었어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다 해먹었잖아 올리브유 어딨어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왜? 이게 만어? 만에기 니꾸 니꾸 다음은요 엄마가 양배추 좀 잘게 썰어줘 샐러드용으로 어? 엄마가 엄마가 그 양배추 샐러드용으로 좀 썰어줘 샐러드야? 거기다 넣는 거야? 아니 샐러드 좋아요 많이? 아니 1인분 좋아좋아요 좋아요 근데 내가 슈퍼에서 느낀 게 1인분용이 별로 없어 니 마자는 아직 그래도 많이 있는 거야 저 베이컨도 1인분이 없어 1인분 찾았는데 1인분 찾았는데 이 소스를 넣습니다 생강 좋아해? 생강? 네 네 갑니다 이거 맞나? 끝 끝 쉬운데? 너만 넣으면 돼 응 이제 이거 하고 조리는 동안 내가 할 요리는 응 어때? 이제 엄마 쉬고 있어 디저트도 따로 준비할 테니까 맛있는 냄새가 아닌데 맛있는 냄새 난다고? 응 좋으시다요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 이거 바쁘다 오 좀 됐다 비주얼이 집에 케찹이 없네? 2023년 5월까지인데? 어이 근데 이렇게 많냐? 이게 아닌데 너무 많은데 뭐야? 잠깐만 달걀을 넣는다 밀가루를 넣는다 와 요리사들 요리사들은 힘들겠다 요리사들은 힘드네 요리가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노예니 예? 한 문제쯤 프리카키우 이거를 아 뜨거 아 뜨거 드셔보세요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갖고 뒤집어? 몰라 뒤집는건가? 잠깐만 이게 아닌거 같아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만드는 법이 이상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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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줘 좋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뭐지 엄마의 반응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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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이거 내가 일본에서 좋아하는 요리야 이게? 응 생강구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그런 맛 먹어본적 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니 이게 주인공이네 어 스키다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우와 우와 근데 익었나? 맛있어? 다행이다 어르신 쳐 다행이다 베이컨 베이컨 안좋아요 원래? 베이컨 안좋아요? 베이컨 안좋아요? 밥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다 그거를 밥이랑 먹어? 그럼 그래? 음 음 근데 그거 알아? 한국은 된장을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지고 일본은 끓이면 안 돼 왜 안 돼? 된장에 다르니까 음 다 알죠 그대? 음 음 음 또 됐으니까 이거 나중에 써야되겠다 난 계속 고기 안하고 허벅이랑 음 생강 음 아래? 음? 이거? 맛있어? 베이컨 또 베이컨 베이컨? 이게 그거야 한국 제육볶음 느낌으로 거기는 이게 가장 유명해 된장볶음 맛이 다르거든 음? 된장볶음은 한국거랑 다르거든 아 니가 갖고 온 입술이야 다시다? 응 뭐에다가? 거기 된장볶음 어 그 맛이라고? 응 소유 두개 음 그치? 음 고기 고기 저랑 몇개 들어가? 두개 네? 저기 비싼거 하나 있는데 반죽 아 반죽이 있는거야? 응 근데 저건 쪽파 기본 반죽과 똑같으니까 아 배부르다 다 먹었네 너무 빨리 먹어 아 그럼 감자는 몇개씩 먹는거야? 하루에? 두개짱 오늘? 응 잘 먹었습니다 하 살까지 해볼까? 으아아 캬 안 됩니다 아 지킥 지킥 이 지킥 앙